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종료하겠습니다.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아우 네 순백의 하얀 드레스로 네 아름답습니다. 되셨나요? 네 아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이제 곧 시작인데요. 너무 아름답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대상후보예요. 그죠 많이 떨리신가요? 어 시상식이라는데 오면 항상 뭔가 설레이고 어 뭔가 이렇게 좀 들떼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뭐 병원선 촬영하면서 피 공포증도 극복해내시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. 어떻게 연기대상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? 대상후 음? 아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병원선 식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요. 되게 기분 좋고요. 네 이렇게 기분 좋습니다. 아유 겸손의 말씀이에요.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저씨 꼭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. 네 표정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